2022 카타르 월드컵 고인구 모델로 손흥민과 메시가 투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메시와 투톱 모델 손흥민 꿈같은 일 세계 최고선수 옆이라니 피파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고인구 모델로 손흥민과 미오넬 메시 두명을 세웠죠. 손흥민은 꿈같은 일이라며 기뻐했습니다.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 센터에서 손커밍데이 행사가 열렸죠. 손커밍데이는 손흥민의 손과 곰커밍데이를 합친 표현입니다. 2008년부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손흥민은 국내 취재진과 만나 지난 시즌을 돌아봤습니다. 손흥민 앞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고인구 알 리얼라가 자리했죠. 피파는 지난 3월 말에 알 리얼라를 공개하면서 손흥민과 메시를 메인 모델로 세웠습니다. 당초 모하메드 살라까지 3명이 모델 촬영을 했으나 이집트가 월드컵 본선지질에 실패하면서 손흥민과 메시 화보만 공개됐죠. 손흥민은 메시와 단둘이 모델로 등장한 점을 두고 메시와 함께 모델로 나선 건 꿈같은 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모델로 섰다는 게 꿈같다. 제가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새 공인구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장에서 직접 차 본 적은 없다. 촬영장에서 몇 번 차왔다. 공이 가볍다. 아디다스 공이 가볍기로 잘 알려져 있다. 공인구가 새로 나올 때마다 월드컵을 기대하게 만든다고도 붙였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손흥민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정식 주장으로 출전하는 첫 월드컵인데요.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주장 기성룡이 조빌리그 3차전 독일전을 앞두고 부상을 당해 손흥민이 임시 주장으로 출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장 소감으로 주장에서 잘리지 말아야겠다. 대표팀에 어린 친구들도 많다. 월드컵이라고 해서 너무 힘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지난 브라질전도 많이 긴장되고 힘들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오자고 말했다. 저 위에 형들도 그렇게 말했다. 주장으로서 월드컵에 가면 그 무대를 즐기라고 말해주고 싶다. 4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다. 많은 부담, 무게감 때문에 즐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나서야 가진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들려줬습니다. 한국은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GO에 속했으며 포르투갈에는 손흥민의 우상인 한국 축구팬들에게 미운톨이 박힌 크리스타누 호날두가 있죠. 손흥민은 제가 호날두 보러 월드컵에 가는 건 아니다. 호날두를 만난다고 해서 그 설렘이 두 배가 되는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이 가진 걸 다 보여줄 수 있을지 생각뿐이라고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